아 유황 때문에 개땍이일 것 같은데 불 끼면서 가야겠다 아 서순 대가 없게 쎄네 이거 수비.. 수비가 안될텐데 현돌의.. 현돌의 유황이라서 내 뚝배기 깨질건데 깨지기 전에 먼저 깨야돼 이거 엘리전입니다 사일런트 대검 나왔다 불쾌 단건 분사 안나오네 겁나 쎄다 에.. 영원한 고통 괜찮겠죠 겨우 겨우 오케이 가만 은근히 안 맞고 뭐 있긴 한데 이게 또 은근히 안 맞네 딜증루 컷인 포션 좋다 무건보다는 힘 배율이 있는 카드 넣는게 단건불사 나오면 좋을텐데 담붓사랑 연고랑 같이 나오네 연고가 일단은 더 편할 것 같다 오리아르 콘솔트 시체복별 힘이 가랑 카콜 림두시드 옥블무원 오 위안 아드레날린 스네코 연고때문에 스네코 힘들것 같은데 이걸 연고가 맥이네 대회하는 엿도 술 먹는데 커피밖에 없어 보이네요 오 위안 그냥 힘으로 때려 눕히는데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냥 아니었어 다행히 달화 형상한도 한 돌 한 번만 쓰면은 그냥 초패네 이거 포션 벨트 꼭 써야 될 것 같은데 유령 포션 유령 포션 있어야 살 것 같애 스컬 크러셔 뚝배기 깨버립니다 뚝배기 깨버립니다 거무뿔 같은거 나오면 쓰겠는데 거무뿔 같은거 나오면 쓰겠는데 거무뿔 같은거 나오면 쓰겠는데 소도 깔끔 세상 푸시한 백부장님 아이고 이런 꼬챙이 펜촉 꼬챙이 한계 돌파 강화해봤자 어차피 두 바퀴는 못 올 거 아냐 잭스 뭘 강화한다 대검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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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센 거야 강한 녀석 짱쾌 저열 저주인형 기념품 그냥 다 좋다네 아 파열 주는게 나왔나 약간 타격 보자마자 어 타격이지 하고 지어부르네 파열 지금 쓸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잖아 까마귀 힘을 흘려주는거 말고 쓸모가 없는데 상처는 힘이리로써 아 파워포션에서도 적어 나올 수 있지 유령의 영상 들고 가야겠다 겁나 세네 왜 이렇게 센거야 아이고 위험한거 나갔다 아니 자전한 거도자 불쾌에 3장이나 있네 아우 미안 이걸 딜비터기를 뚫네 왜 이렇게 쎄? 공포 강한 녀석 몸부림 아이고 너무 아프다 공포 나왔다 유령 포션 유령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야돼 심지어는 심지어는 허석식 하려면 진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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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오프샷 단검 분쇄.. 다 삭제되는 거 봐 와플이랑 형상 쌓으면 되겠지 사막에서 푸시한 살도 남겨놓죠 아이 시원하다 오도독 오도독 기대가 안 나오지? 편속도 없고 50 120 170 아 170이라고? 나오겠는데? 206 나오네 아닌가? 안 나오나? 나오네 아 왜 이렇게 센거야 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네 자가맨 자가맨 어디서 쟀죠? 상점에서 컷인 포션 안 나오면은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근데 유령의 형상 있어서 핸드 잘 잡히면은 이길 것 같은데 핸드가 좀 잘 잡히긴 하겠지만 핸드가 좀 잘 잡히긴 하겠지만 환영살인 환살 딜뽕 쩔겠다 제거하고 넘어가죠 웅 어허 정 음 백사십들 10호 왼쪽에 꽂고 때리면은 되겠네 흰 포션 줄볼란가? 아 왜 잔상만 나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잔상 저림이었네 아 근데 이미 200 뚫어서 필요 없어 흐어 은 어족 메롱 생각보다 쉽게 잡는다 퍼펙트다 가니 와 유령의 포션이 남네 타격 153 피해를 줍니다 아 왜 형상 끝났네 퍼펙트 못했잖아 잘가 유령아 유령 포션 먹었으면 퍼펙트인데 형상 남아있었다구요 세턴 지나서 끝난거 아니야 형상 있었어요 그러면은 버그구만 와 왔넘 아니 이렇게 센줄 몰랐네 님들도 유황수술 지옥과도 같은 열기를 내뿜습니다